오늘 이발소에서 이발을 배우는 리얼리야? 리얼로 배우고 진짜로 배우고싶어서 그런거야? 세팅해볼까요? 배우자 저게 백여bas 수준현으로 나온 게 있거든? 은색으로, 골로? 그걸 미국에서 도검을 해갖고 발빵 중에 아마 가장 비싼대 루퍼 중에 이건 내가 쓰면 돼 실제로 쓰는 거잖아 어, 그렇지 자, 털을 위에서 이런 사람이 와요? 이런 사람이 와서 갑자기 아, 여기까지 있는 것도 있지 그럼 갑자기 다 잘라갑니다 어, 그런 경우도 있어 여길 이렇게 남기고 나서 그래서, 지이익 그래서, 지이익 올린 거 1, 1이라고 하는데 이게 3mm 미국에서 그냥 1이라고 표현해 일단은 약간 스포츠 상고식으로 잘 할 거니까 여기로 한 줄, 살짝 하시는 거구나 이걸 중점으로 여기가 미디엄이고 밑으로가 로우이고 그 다음에 여기를 하이라 그래요 미디엄서부터 오늘 자르기 클리퍼는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가볍고 무서운 데는 미드 미드가 여기 Kara 여기엔 그냥 담아 영도 우리 손님이나 치고 팔아주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서 옷백이 들어가면은 내 머리지 두번째 탭을 빼고 빗으로 잡아주고 이 스타일도 있긴 해 투블럭 페이더 없는 저 없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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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도가 삐죽삐죽하잖아요 안 맞는거 여기 보면은 맞춰주는 엣기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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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펑크인데 펑크 펑크 스펙크로 머리가 뾰족해야 하니까 그렇게 하면 뭐가 있을까? 숱 치면 안 이쁘거든요 그때 만든 단어가 피스톨 버츠라고 빠르게 피스톨 버츠라고 좀 무거우니까 조금 더 질까? 응 어 지금 귀 나갔다 바로 방구부터 지금 119 불러야 되는 상황이었어 감사합니다 이제 이발의 꽃 면도 형 면도할 때 이렇게 눕혔어 항상 이발의 꽃 면도 면도 심인가요? 응 심 아 이거 이제 why 지금 빨리 다시 한 번 보여주면 이 사이로 트를 껴서 Kirsty 놔주 even 음 좀 봐앚게 ken 턱 sometimes praw 오 엑 요 쇼 satu 앙 4 ty 이건 정말로 하면 안 되는 거라 이건 정말로 배우고 나서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근데 느낌은 조금 알겠지? 너도 눈썹을 미니까 느낌은 알 거야 근데 그 날보다 훨씬 딸카로운 날이니까 벌써 배웠어 지금 이 정도로 사람한테 했지? 그냥 여기 지금 피가 나고 있을 것 같아 이빨 보였을걸? 인중 나갔다 지금 봐봐 지금 뭐 긁어 나와 갔던 곳을 한 두 번만 가야 돼 갔던 곳을 세 네 번 가면은 이미 거기서부터 트러블이 생기지 포마드나 포마드로 가는 거지 여기 만드셔 가게의 포마드는 사용하면서 포마드가 반전으로 귀엽게 딸기향이야 나도 쓰거든 냄새가 날지 모르겠는데 딸기향이야 근데 고정력이 진짜 좋아 구매처는 nothing and nothing 포마드는 아까 생각한 대로 같은 머리가 되는 이런 식으로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썬더컵 내가 멋이 안 나지 내가 처음이잖아 처음이야 처음이 이 정도면 엄청나는 거 엄청난 거야 그리고 엄청 빨리 한 거야 엄청 빨리 한 거야 지금 이제 좀 해주고 선생님과 함께 투샷 경력 22년 경력 하루 이게 진짜 어려워 진짜 빡세지 음 음 음 아주 특별한 미용사분이 있다고 하셔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브랜드로고를 머리에 색으로 오고 싶습니다 브랜드로고의 머리에 색으로 오고 싶습니다 브랜드로고의 머리에 색으로 오고 싶습니다 LG 이런 거 LG? 오 괜찮은데? 멋있는데? 제일 좋아하는 노래냐? 제일 좋아하는 노래냐냐? 제일 좋아하는 노래냐냐? 음 홀 왕리어 여기 cited 흥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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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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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핵심이죠 이바렛. 저게 진짜 파워가 없으면. 그렇지. 그렇지. 대박 피날레. 피날레에서 망치면 이바리는 미역은 다 망쳐지는 거야. 로컨 누르래. 얘들아 significantly 됐 u 진짜 예뻐. 심지어 빨간색이 우리 сегодня 하나, 둘, 셋!